자 지금 상당히 강력하게 또 밑으로 밀고 있죠 아주 강하게 해 밑으로 밀어 버리고 있는데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또 3%나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도 1.5%나 하락을 하고 있죠 셀트리온도 오전에 2% 정도 상승을 하다가 이제 1% 이상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열심히 밀어대고 있죠 지금은 대주주보다 그야말로 무지막지하게 싼 가격에 담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이 되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정말로 싸게 담을 기회를 제공 중이죠 자 이렇게 싸게 담을 기회를 제공을 해주면은 담으면 됩니다 지금 지금은 담을 때지 어디 도망갈 때가 아니죠 지금 이런 굴곡은 투자를 하다보면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 지금 이 위치를 보면은 골이 상당히 입죠 골이 아주 깊은데 여기하고 비슷하면 여기 이렇게 쭉 내려 치우죠 이렇게 자 여기 산 모양이 있는데 보시면 골이 되게 입죠 이렇게 쭉 가서 밑으로 이렇게 훅 떨어지고 있죠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이 지금의 셀트리온 그룹의 주가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골이 아주 깊은데 골이 깊으니 다시 산은 아주 높게 형성이 되겠죠 지금 이 셀트리온은 계속해서 성장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장하면서 주가는 반드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반드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지금 이렇게까지 싸게 담을 기회를 준다 그러면 이거는 정말로 둘도 없는 매수계가 계속 주어지고 있죠 자 이런 기회를 제공을 해주면은 주식 수만 늘리면 되죠 주식 숫자를 계속 늘려가기 좋은 딱 좋은 날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이 기업의 이런 성장 성이나 이런 계속 성장을 보이고 있죠 실제로 이런 부분하고 너무나 상반된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거는 한마디로 언더슈팅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어거지로 어거지로 지금 눌러대고 있죠 이렇게까지 눌러대면은 결국은 버티다 버티다가 저점에 매도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나옵니다 반드시 반드시 나오게 되죠 자 그렇게 팔라고 팔라고 이렇게 밀어붙이는 이렇게 계속 돈의 힘으로 계속 밀어붙이게 되면은 결국은 이 단기적인 자금들은 다 이렇게 가장 낮은 위치에서 쏟아져 나오게 돼 있습니다 계속 쏟아져 나오겠죠 절대로 지금은 매도할 계획 아니고 매도 기획 아니고 매수계죠 아주 강력한 매수계죠 강력 이보다 더 강력한 매수계는 없다 이렇게 그냥 믿으면 됩니다 이렇게 믿으면 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내려가더라도 반드시 다시 올라간다는 그런 보장이 있는 기업이죠 얘는 그런 보장이 되어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믿으면 됩니다 믿을 만한 기업이죠 계속해서 성장을 해 나가고 있고 1분기 실적은 사상 최고 실적을 만들어 낼 예정입니다 사상 최고 실적을 찍어낼 예정이죠 자 그러면 기업은 계속 성장하는데 주가는 계속 거꾸로 지고 있죠 이렇게 거꾸로 진다 그러면 기업이 계속 성장하기 때문에 결국은 어느 시점이 되면 급반등이 나와요 반드시 급반등이 나와요 반드시 반드시 주가는 상승하게 되어 있고 급반등의 형태도 나오게 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현재 위치가 여기죠 현재 위치 지금 여기서 어느 정도에서 바닥을 잡았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계속 밀고 있는데 더 밀어라고 하면 됩니다 더 밀어봐라 라고 하면 되죠 밀어주면 숫자 늘리기 정말 좋은 기회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 지금은 매도 기회가 아니고 매수 기회입니다 이렇게까지 계속 밀면 짜증이 좀 나죠 짜증이 나고 화가 치밀기도 하다가 그런 감정에 휘둘리게 되면 에라 모르겠다 매도해야죠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런 부분을 노리고 계속 밀고 있죠 그런 부분을 노리고 밀고 있는데 그런 물량들 이제 쓱 받아가지고 갑자기 올려버리면 이건 뭐 이제 다시 못들어져요 이제 다른 또 다른 종목을 또 어떻게 해봐야겠다 또 찾아 헤매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그렇게 떨어져 나가는 게 개인 투자자들의 어찌 보면은 운명입니다 운명 이게 그런 운명인데 이게 이제 심리적으로 이런 부분을 버틸 힘이 없기 때문에 계속 밀게 되면 짜증과 분노가 생기다가 더 여기서 좀 더 밀어주면은 이제 공포가 생기죠 공포 짜증과 분노를 넘어서 공포를 맛보게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버티고 버티다 이제 최저점 매도에 나서게 되겠죠 그렇게 매도에 나서게 되면 이제 야 이거 이렇게 지속적인 성장을 하는 기업인데 이거 왜 파는데 그러고 황비를 올리겠죠 황비를 올린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끝없는 상승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렇게 고리 깊으면 깊을수록 아주 가파른 산이 형성이 되겠죠 가파르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세상 위치가 물극필반이죠 그게 다라면 필이 반등하겠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치료제 부분 잘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오리지날 바이오 시밀러 부분에서 아주 잘 진행되고 있죠 올해는 램시마스시에다가 유플라이마까지 아주 잘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셀틴 헬스케어 보면 정말로 강력하게 밑으로 내려 치고 있죠 후려 치고 있는데 지금의 위치를 좀 보면은 직전 저점 2020년 6월달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자 이거는 상당히 지금 욕심을 낼 때죠 상당한 욕심을 낼만한 그런 구간에 다다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더 내려주면 계속 매수구간입니다 매수기죠 여기에서 더 내려오게 되면은 이거는 이때부터는 계속 쓸어 닿으면 돼요 계속 계속 쓸어 닿아야죠 물량을 갖다가 내가 원래 목표가 한 500주였다 그러면 목표를 바꾸면 되죠 천주로 천주로 바꾸면 돼서 내려주면 두 주 정도 더 살 수 있겠구나 그러고 사면 되죠 지금은 그런 위치입니다 그런 위치다 라고 보면 되죠 지금 어거지로 찍어 눌러서 고점 대비해서 정말로 많이 밑으로 끌어 내렸죠 여기서 이제 올라섰다가 주봉으로 내려섰다가 한번 크게 눌렀다가 급상승이 나오고 또 크게 눌러대고 있죠 이거는 좀 심하게 눌렀습니다 이거 이건 너무나 심하게 눌렀죠 이 정도 눌렀다는 것은 아주 강력한 상승을 만들어 내겠다라는 그런 뜻으로 보면 됩니다 지금 이 좀 심하게 눌러대고 있죠 셀티연도 1% 정도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5주 동안에 좀 심하게 눌러대고 있죠 이거는 아주 갑작스런 엄청난 각도로 상승을 시키겠다 그런 신호로 받아들이면 된다 그런 신호로 보면 되죠 지금 이렇게 하락을 많이 시켜 가고 있는데 지금 이 기업이 성장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과는 정반대 흐름이 진행되고 있죠 정반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렉키로나가 그냥 아예 실패해 가지고 아예 하나도 팔리지 않아도 지금은 저평가인 영역이다 저평가인 영역이다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지금은 이 대주주가 산 가격보다도 3만원이나 더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위치죠 이렇게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는데 이건 어찌 보면 이 공매도들에게 좀 고맙게 좀 생각을 해도 됩니다 이 정도면 매수를 할 여력이 있다 그러면 이거는 묻지마매수 할 자리죠 묻지마매수 그야말로 지금부터 이제 더 하락하든 말든 하락을 하든 말든 지금부터는 그야말로 묻지마매수를 할 자리입니다 지금 이런 구간에 매수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도대체 언제 매수할 거냐는 거죠 언제 매수할 거냐 이게 더 내려온다는 보장이 있냐 이거는 이제부터는 내려오면 정말 완전히 썰어 담아요 지금 완전히 정신줄을 놓고 미친 듯이 썰어 담으면 어마어마한 수익을 줄 만한 위치까지 내려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지금 너무나 많이 내렸습니다 지금 이거는 좀 오버하고 있죠 너무 심하게 오바를 하고 있다 정말로 먹음직스러운 자리가 펼쳐지고 있구나 이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셀티룡 제약도 2.3%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상승을 위한 하락이 열심히 진행되고 있죠 이정도까지 밀었다 그러면 이제 상승을 시작하게 되면 이런 상승을 맛보게 됩니다 이런 엄청난 상승을 이제 맛보게 되겠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버티는 사람은 셀티룡 그룹은 손실을 볼 수 없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이거는 계속해서 계속 버티기만 하면은 아주 큰 수익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완벽하게 갖춘 기업이기 때문에 버티기만 하면 지금은 버티기보다는 쓸어 담을 때죠 지금은 그야말로 쓸어 담을 때다 이런 기회는 잘 오지 않습니다 이런 기회는 결코 잘 오지 않습니다 대주주보다 3만원이나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이거는 거의 뭐 작정하고 한번 밀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는 정말로 강력한 매수 기회를 주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시점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уть